작가수 이명웅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단편영화 인옥토버가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6일인데 6일 토일 낮 12시에 티빙하고요. 그리고 쿠팡플레이에서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체 관람가고요. 그리고 31분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이 내용이요. 조금은 대사보다는 표정연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정연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명웅의 감정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인데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잘 표현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내용을 보면요. 정체불명이 전염병이 퍼져서 황폐화된 세상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유일하게 친구 강아지 시월이와 살다가 시월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를 극복하는 가정을 담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명웅이 이제 영웅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웅이 역으로 나오는데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잔잔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난해해요. 앞쪽에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을 보면요. 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명웅과 함께 살던 강아지 시월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은진이 갑자기 나타나요. 안은진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현봉식하고 현봉식은 준호로 나오고요. 안은진은 희연이로 나오는데 준호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인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죽은 아버지를 그대로 놓고 안은진이 도망가다 이명웅을 만나는 거예요. 이 텐트 속에서 만나면서 안은진의 강아지죠. 개가 만석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은진도 죽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명웅하고 안은진이 데리고 온 강아지. 개만석인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감독이 권호준이고 출연은 이명웅, 안은진이 현봉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티빙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쿠팡 플레이스 하는데 앞선 영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권을 가입을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여기 보면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광고형 스탠다드가 있고 스탠다드 프레미엄이 있는데 가격이요. 5,500원, 13,500원 그리고 1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요. 두 대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스마트폰에서 공유해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이게 추상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영화를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임영웅이 감정연기, 표정연기가 굉장히 내면의 연기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저마다 그 개수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작은 구덩이를 가지고 살아간다. 보통은 그렇게 깊이 파헤쳐진 구덩이를 그대로 두고 호련히 떠나가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구덩이를 온전히 덮어주려고 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단 하나의 생존자, 생존과 죽음의 경계, 모든 것이 메마른 곳에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임영웅의 옹기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은진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와 임영웅이 호숫가를 거니리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전개된 것이 이제 임영웅의 첫 번째 연기도전인 단편영화 인악토버예요. 여기 보면 31분 12초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화가 공개가 됐다는 거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해석이 나오면요. 이 부분을 또 정리하고 이거 실렉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영웅의 첫 번째 연기도전인 단편영화 많은 관심을 끌었던 단편영화 인악토버가 오늘 낮 12시에 쿠팡 플레이하고요.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공개돼서 많은 화제를 뿌렸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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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